아이오아주 코커스 개표 과정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들까지 승자를 확증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뉴햄프시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이오아 경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순 개표 지연이 아니라 정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다가오는 뉴햄프셔 예비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아이오아 민주당이 기술적 문제로 집계가 늦어졌다고 밝혔지만 수치 오류 등이 알려지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표 결과에서 1위와 2위 차이가 겨우 0.1%포인트로 나타나면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도 아이오아 민주당은 대선 주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 측은 경선관리 공동 책임이 있는 탐페레즈 DNC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공정성 논란 속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예비 선거의 결과가 경선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텃밭에서 1위를 지키려는 샌더스와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부티지지. 그리고 첫 경선에서 4위로 주저앉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LAS SBS 이원정입니다.